어? 뭐? 물었어? 어? 뭐? 뭐야? 뭐야? 아이샤! 안돼 안돼! 놓치면 안돼! 네 안녕하세요 불꽃남자 찌리찌리 찌리버기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옥도빠스 낚시를 해볼건데요 네 문어낚시죠? 도시어보편 보다가 엄청 재미있어 보여갖고 저도 해보고 싶어갖고 채비를 준비해봤는데요 네 보이시는거와 같이 별건 없어요 추에다가 도래로 애기를 달아갖고 던져 볼랑때롱임동 물론 여기가 격포가 아니고 주문진이라서 우리 옥도빠스님께서 올라와줄지 모르겠지만 전에 지랭이 달아갖고 원투로 문어를 걸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의 희망을 걸고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잡으면 문어박사님께 주례를 부탁하도록 문어 대갈통에 떨어지거라 하나 둘 문어가 잡혔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문어가 애기에 올라타게 되면 초리대가 쭉 이렇게 당겨지는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문어가 잡힌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우리 그레이 놈의 새끼야가 주례 선생님을 쥐잡듯이 잡는 동안에 넋놓고 있으면 안되겠죠 우리 쎅쎅이로 삼치나 제빵어나 정갱이 새끼를 때려보도록 할게요 정갱이라도 올라라 손맛이라도 보자 자 던지고 바닥 찍을게요 바닥 찍은 다음에 천천히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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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너무 빨리 감을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감다보면 아무 느낌이 없네요 언젠간 잡히겠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씨 그래 삼치는 최대한 멀리 캐스팅하는게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제 로드가 짧아갖고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멀리 힘싸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으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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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링 트위칭 트위칭 릴링 천천히 릴링 홀링 다시 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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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십시오 이렇게 던지면 문어가 안 멀 수가 없겠죠 완전히 맛집입니다 부패에요 부패 지금 삼치는커녕 정갱이 입질도 없어요 아무래도 문어 낚시에 더 집중을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들어 죽겠어요 아 큰일났는데요 문어는커녕 주꾸미 구경도 못할 것 같아요 요거까지만 하고 또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문어는 개뿔 그냥 내 안쪽에 던져갖고 아무거나 아감이 달린거 하나 잡아보도록 할게요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아무것도 안 올라와 아이씨 아이씨 부래 아이 미친놈들 어? 어떻게 된거야 아이씨 돌겄네 아 이 개똥같은 이건 또 왜이렇게 조용한거야 오늘 잘못하면 꽝치겠는데요 지금 어둠의 기운이 제 온몸을 휘감고 있는거 같습니다 아이씨 부래 아니 구멍치길래도 안나오면 어쩌자는거야 어? 아이 미친거야? 어 뭐 물었어 어 뭐 뭐야 뭐야 아이씨 안돼 안돼 놓치면 안돼 아씨 아 잡아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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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여러분 저거 뭐죠? 헝댄가? 으아 으아 엄청 크죠? 엄청 큰 괴물 성대를 한 마리에 올렸습니다 으아 대박이에요 딱 봐도 지금 3자 넘어가죠? 으아 가만있어 가만있어 빼줄게 으아 빼줄게 빼줄게 어 멋지게 생겼죠? 한뺨 두뺨 한 30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으아 대박입니다 네 여러분 요 놈은 무섭게 생겼으니까 안 먹고 놔주도록 할게요 이놈아 그러니까 아무거나 처먹지 말란 말이야 이놈아 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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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아이 뭐야 아이씨 아이 쓰레기 잡았어요 쓰레기 된장맞아요 아이 무거워 으아 대물이죠 예 저는 쓰레기도 대물을 잡습니다 하하하하하 어 뭐하나 잡혔어요 히트 히트 으쌰 뭐냐 으쌰라 으쌰 으아 올라와라 얼굴을 보이거라 에라이씨 아이 양태 새끼 양태 새끼 아이 이 새끼 나쁜 새끼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어 입질 컸어요 입질 컸어 으쌰 으쌰 어 없는거 같은데 아이 또 양태 새끼예요 아 이쪽 등대쪽은 자꾸 양태만 올라오는데요 아이 그지같은 새끼 아이 썩 꺼져라 으쌰 오늘 주문진에서 문어낚시를 시도해봤는데요 문어는커녕 주꾸미 구경도 못했어요 문어낚시는 저처럼 뻘짓하지 마시고 배타고 나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띠링띠링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봅시다 람쥐 THE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